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미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구려의 대외항쟁과 신라의 삼국통일의 과정을 다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통일신라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강에서 원산만 이남에 해당되는 통일신라와 이북에 해당되는 발해 우리는 이 시기를 남북국시대라고 하는 용어를 쓰거든요. 바로 우리 오늘 그 시대를 좀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신라가 결국에는 오래도록 통일을 지속했으면 좋았겠지만 결국에 이 신라는 다시 한번 또다시 후삼국시대라고 하는 신라 하대 좀 복잡한 시기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라의 통일신라의 안정기와 그 다음에 하대 멸망하는 과정까지 이런 전개 과정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 주제 10 통일신라의 발전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좀 구분을 지어드리면 신라는 우리가 삼국사기를 기준으로 하는 신라시대 구분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삼국유사의 어떤 기록상의 신라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쉽게 가실 때는 삼국사기를 좀 기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국사기를 기준점으로 살펴보게 되면 쉽게 통일 이전시대 상대, 통일 이후 중대, 그리고 신라가 약화되는 시기인 하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신라 중대 사실 이 삼국사기에서 이렇게 상대와 중대와 하대로 구분하는 기준점은 조금 좀 다른 기준점이 잡혀요. 자 이 중대가 처음 시작하는 이 시기의 초대 왕이 무혈왕입니다. 자 무혈왕, 태종 무혈왕. 바로 이름은 김춘추예요. 자 그러면 이 기준점이 뭐냐면 이 마지막 상대의 왕이 누구냐면 진덕여왕이에요. 신라는 골품제가 있었죠. 이 골품제에서 선골 출신의 왕이, 남성왕이 끊기게 되면서 이제 여성왕이 선덕, 진덕 이렇게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선골이 어떤 상대까지 이렇게 끊어지게 되고요. 이 중대 시기의 기준점이 되는 것은 최초의 진골기족. 우리가 보통은 우리가 쉽게 여러 가지 좀 학설들이 있지만 쉽게는 보통 왕족과 왕족 사이에서 만나서 나오는 이 왕족은 우리가 선골, 성스러운 뼈. 자 그 다음에 왕족과 귀족 사이에서 만나서 나오는 이 출신을 우리가 진짜뼈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진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춘추는 바로 이 시기에 중대의 시기 구분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왕이자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게 된 어떤 발판을 마련한 왕이기도 합니다. 무혈왕.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혈왕, 그의 아들 문무왕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길게 볼게요. 자 무혈, 문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왕이 이 신문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기에 아주 이제 안정기에 어떤 여러 가지 또 체제 정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복적으로 나오게 되는 시기가 이 신문왕 시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중대에서 다시 이 어떤 통일기가 좀 약화되는 시점에 보여지는 중대왕, 경덕왕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그래프상으로 좀 표현을 해보게 되면요. 왕권의 강화의 모습으로 살펴보게 되면 자 이 신문왕 그리고 좀 이 왕이 약화되는 시점에서 살펴보게 되면 경덕왕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끊어서 살펴보게 되면 그 이후에 신라 하대의 모습은 이 마지막 신라의 해공왕 무렵 때 자 이 마지막 시기 때 해공왕, 경덕 해공왕 이 시기가 되면요. 96 각간의 난이라고 해서 진골 귀족의 출신들이 너도나도 왕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서로 싸우는 맞아 굉장히 혼란기를 가져오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을 진압하면서 올라오는 이가 누구냐면 김양상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훗날 선덕왕으로서 하대의 시기 구분점이 되는 왕이기도 합니다. 바로 하대의 선덕왕. 자 그리고 이제 이 시기가 이제 하대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먼저 지금 우리 여기에서는 이 중대의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문무왕. 자 여러분 김춘추가 진덕여왕 시기 때요. 나당연합을 맺기 위해서 갔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체결을 성공시켰고요. 이 시기 때 먼저 어디가 멸망을 하게 되냐면 백제가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백제 멸망은 무열왕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나오게 되는 고구려. 그 다음에 고구려 치러 가죠. 고거는 시기적으로 문무왕 시기 때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구려 멸망은 요 문무왕 시기 때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이어서 치루어지게 되는 나당 전투들. 응. 나당 전투 메소성 기벌포 전투는 무열왕 아니고 어디다 문무왕 시기에요. 그래서 결국 육백 칠십육 년에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그걸 완성시키는 왕은 누구다. 문무왕입니다. 그래서 조금 구분을 시켜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해서 외사정을 파견했다 관리인데요. 여러분 지방관 지방에 있는 관리 또 그런 관리들을 감찰하기 위한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예요. 외사정 그게 문무왕이 요 시기 때 이렇게 파견을 했다는 거고요. 조금 더 들어가면 여러분 중앙의 관리들도 감찰을 해야 되잖아요. 내사정이 있어요. 그 내사정은 요 무열왕 시기 때 내사정을 또 파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신문왕 시기 때 우리가 뉴스페이퍼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신문왕. 그래서 이 시기에 나오는 업적들은 다 알아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왕입니다. 즉이부터 굉장히 고난을 맞이하게 돼요. 김흠돌의 난 장인이에요. 이 김흠돌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저 반란을 계기로 인해서 저걸 어떻게 진압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어떤 신문왕의 입지가 판가름이 나는 그런 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장인이었던 김흠돌이 반란을 일으키자 이를 아주 강력하게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와이프는 어떻게 됐을까요? 와이프도 궁궐 밖에서 내쫓겼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귀족 세력을 숙청하고 강력한 왕권을 확립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장인과 자기의 아이프까지 내쫓았으니 그 밑에 있는 신뢰들이 이 모습을 보이고 벌벌 떨었겠죠. 김흠돌의 난. 자 그 다음에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했다. 같이 함께 가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 관료전과 녹읍은 좀 큰 차이가 있어요. 둘 다 일단 이 문무관리들에게 어떤 일하는 대가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지급을 한 토지인데요. 수조권을 경제 파트에 가면 좀 자세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수조권이 이 토지를 줬는데 관료전하고 이 녹읍의 차이는 관료전 같은 경우는 얘는 조세를 토지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이 조세징수권만 가지고 있었다면 녹읍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읍 단위로 딸려져 있는 노동역까지 징발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녹읍은 조세징수권뿐만이 아니라 역증발권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저 관리들이라면 어떤 게 더 좋겠어요? 어떤 거 더 갖고 싶겠어요? 그렇죠. 이 녹읍이죠. 녹읍. 이런 역증발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데 왕의 입장에서는 저런 어떤 관료 귀족층이 힘이 세지는 것이 국가의 재정적인 입장에 봤을 때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문왕 시기 때 왕권 강하죠. 왕권 강합니다. 관료전을 지급하고 기존에 이 귀족 세력들이 가지고 있었던 녹읍은 어떻게 한다? 폐지를 하게 됩니다. 다시 관료전을 지급하고요. 조서징수권만 가질 수 있는 관료전을 지급하고 모는 폐지한다. 녹읍은 폐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저 녹읍이 다시 부활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왕권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약화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기도 합니다. 자 볼게요. 자 체제 정비하게 된다. 나라가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통일된 만큼 특히 이런 지방행정에 대한 체제 정비를 되게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행정구역이 넓어진 만큼. 구주 오소경 아홉 개의 행정구역 주 단위로 나누고요. 그다음에 작은 또 수도 오소경으로다가 수도를 보완을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사체계는 구서당과 십정으로다가 군사제도를 완비하고요. 요거는 행정 파트에 가서 또 제도 파트에 가서 다시 나올 겁니다. 그리고 국립교육기관은 또 국학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학교에서 어떤 그 왕의 인재를 키워내는 거 이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길이에요. 그래서 소수림왕 때 태학 설립 요런 거 그리고 신문왕 때는 국학을 설립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성덕왕입니다. 성덕왕 백성들에게 일반 평민에게 주는 토지인 정전을 지급하였다. 요런 정전을 백성들에게 지급하였다라고 하고요. 요거를 이제 경제 파트에서 또 나오게 될 거고요. 경덕왕 시기 때 가게 되면 보세요. 뭐가 부활됩니까? 그렇죠. 녹읍이 부활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귀족 세력들 그 이전에 녹읍 해지된 거에 대한 반발 굉장히 심했었고 녹읍이 부활됐다는 이야기는 왕권이 굉장히 좀 약화되는 시점에 왔구나라고 하는 걸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시기에는요. 경덕왕 시기 때는 왕권은 약화되고 있지만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많은 체제 정비나 문화유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좀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힘이 약해지고 있는데 경덕왕은 왕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 부단이도 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명칭을 중국식으로 변경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역시 국학 이거 교육기관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태학 감으로다가 고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교육기관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또 불국사와 석굴암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죠. 이 불국사와 석굴암 김대성 설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김대성이 자기의 현세의 부모를 위해서는 불국사를 전세계 부모를 위해서는 석굴암을 창건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에밀레족이다 이렇게도 알려져 있는 성덕대왕 신종도 이때 주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경덕왕 때 이렇게 힘이 약화되고 있어요. 다시 보시면 신문왕 때 신문왕 때 정점을 찍고 있다가 경덕왕 때 힘이 약화되고 있으면서 이때 노부비 부활되나 여러가지 문화유산을 정비하고 체제 정비를 하는 게 보인다. 중국식으로다가 명칭 관직명을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불국사나 석굴암을 조성한다든지 그 다음에 에밀레족 이런 것들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경덕왕의 업적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는 이제 제도사입니다. 중간에 이제 제도사 좀 잠깐 보시고 다시 넘어갈게요. 자 보면 중앙통치조직 우리가 중간중간 나왔어요. 집사부가 설치됐다 뭐 이런 거 나왔는데 이 집사부라고 하는 것은 왕의 명령을 받고 내보내고 또 국정 자체를 전체를 총괄하는 기구예요. 국왕 바로 밑에 있는 직속기구고 이 집사부 아래 열세 개의 부가 있는데 우리 오늘날의 무슨 국방부 오늘날의 외교부 이런 관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병부 여러분 국방을 담당하는 저 병부 처음에 언제 설치됐죠. 법흥왕 시기 때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짠하고 열세 개의 그러니까 집사부를 포함한 열네 개의 부가 짠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순차적으로 생긴 거예요. 병부 뭐 조부 창부 그래서 각기의 기능을 갖는 요러한 이제 관부들이 만들어졌다. 요게 이제 신라의 모습이구나. 자 지방행정 제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문항 때 요 지방제도가 완성이 됐잖아요. 구주 오소행 체제가 완성이 됐는데 영토가 넓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넓어진 영토를 좀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아홉 개 행정구역으로 나눈 거예요. 명주, 삭주, 한주, 상주, 전주, 웅주, 무주, 강주, 양주까지 이렇게 해서 구주의 체제를 마련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통일 이전에는 이 경주 중심으로 있는 수도가 뭐 괜찮았지만 통일하고 난 다음에는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수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작은 수도들을 이렇게 만들어줬구나. 그래서 구주 오소경 체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요. 이 구주 아홉 개의 행정구역을 만들었을 때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요. 옛 고구려의 영토 그리고 백제 지역의 신라까지 포함해서 각각 3주씩 요렇게 해서 고르게. 그래서 이렇게 민족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금 이 민족들을 끌어안기 위한 노력을 신라가 하고 있구나.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특수한 행정구역도 있었습니다. 이 특수한 행정구역은 향부곡이에요. 고려 시기 때로 들어가게 되면 뭔가 이렇게 수공업 제품을 만들어내는 소가 또 같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신라 시기 때는 아직은 소는 등장하지 않아요. 향부곡. 그래서 이곳의 주민들은 일반 농민보다 조금 더 많은 세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별반된 어떤 그런 특수한 행정구역이 있었구나. 자 그 다음에 지방통제정책 외사정이 있었죠. 제가 하나 더 가르쳐드렸죠. 그래서 무열왕 때는 내사정이 있었고 문무왕 때는 외사정이 있었습니다.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상수리 제도가 있어요. 이 상수리 제도는 지방을 견제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꾸 이렇게 중앙으로다가 힘을 통합하려고 하는 어떤 중앙집권화 정책을 하게 되는데 이 지방의 귀족을 일정기간 이렇게 수도로다가 상경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상수리 제도. 이게 나중에 훗날 고려 시기 때 태조 왕건 시기 때 지방에 있는 호족의 어떤 힘을 조금 견제하고 약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런 기인 제도를 실시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 역시 똑같아요. 기인 제도 지방호족의 자재를 중앙으로 끌어다가 놓는다. 기인 사람을 끌어다 놓는다. 기인 제도 상수리 역시 지방 세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도에다가 일정기간 상경시킨다. 상수리 기인 이렇게 연결을 시키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군사제도 구서당 십정 이거 역시 다 언제 한 거예요. 뉴스페이퍼 신문학 신문학 때 다 만듭니다. 구주호소경 구서당 십정 이런 것들. 자 역시 군사제도를 편제하는 데에 있어서도요. 고구려 백제 심지어 말가림까지 이런 신라의 민족융합정책이 이렇게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중앙에는 구서당 그 다음에 지방에는 십정. 이 구주에다가 행정구역에다가 한정씩 배치를 하는 거예요. 지방군을. 그런데 십정이기 때문에 구주에 하면 하나가 남잖아요. 그러면 이 한정은 여기 국방 지역에 해당되는 국경지대에 해당되는 여기에 한정을 더 두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까지 포함해 두 개 여기 이정 포함해서 십정. 이렇게 구서당 십정. 자 그 다음에 신라는 관리등용 제도가 있었어요. 신라의 어떤 사회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신라는 이 골품제 때문에 결국 신라가 멸망하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어떤 능력에 따라서 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독서산품과예요. 이거는 독서하는 유교 경전의 어떤 능통함에 따라서 상품, 중품, 하품으로 나뉘어서 저 능통한 정도에 따라서 관직으로 바로 채용이 될 수 있는 제도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게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았다는 거. 누가 반대했을까요?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들, 진골 귀족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잘 실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원성왕은요. 이후에 나오게 될 거지만 신라 하대에 등장하는 왕이고요. 자 그러면 문제를 좀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축은 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설화 속에 담긴 역사인데요. 왕이 한여름날 설총에게 이야기를 청하였다. 설총이 아처만음인 장미하고 충원하는 할미꽃이 있는데 이를 두고 누구를 택할까 망설이는 화왕에게 백동이 가난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설총이 왕에게 바친 화왕계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당시에 꽃들의 왕, 모란꽃이 이거는 저 왕을 상징하는 거겠죠. 이 모란꽃이 신료를 뽑으려고 하는데 아천만 하는 장미가 있고 직원을 날리는 할미꽃이 있는 거예요. 결과는 너무 이렇게 입에 발린 말만 하는 장미꽃 같은 사람만 뽑지 말고 직원하는 사람을 뽑아라 라고 하는 어떤 군주에게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화왕계예요. 그러면 이때 설총이 올렸던 저 왕은 누굴까요? 자 이거는 신문왕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신문왕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것도 사료인데 자 이거는 만파식적 설화입니다. 만파식적 피리와 관련된 설화인데 만파식적 피리는 신문왕이 저 만파식적 피리를 얻게 되는데 만개의 파도 아주 어지럽고 혼란한 상황을 저 피리를 불면 잠재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역시 왕권 강화를 아주 적극적으로 펼쳤던 신문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보실게요. 1번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하였다. 정답 1번이죠. 역시 왕권 강화하면서 관료전 그래서 귀족들이 좋아하는 이 귀족관료층이 좋아하는 이 녹읍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던 건 신문왕의 내용이고요. 자 관리체육을 위해서 독서산품과를 시행하였다. 이거는 원성왕입니다. 자 3번 병부와 상대등을 설치하고 관등을 정비하였어요. 이거는 상대에 해당되죠. 자 병부 설치 이거는 어풍왕 자 4번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9층 목탑을 건립하였다. 그래서 목탑 한층 한층 쌓아 올리면서 주변국들이 조공을 마치겠다. 머리를 조아리면서 뭐 이제 이런 내용을 염원하면서 쌓았던 왕이죠. 선더 여왕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실게요. 위웅과 대구하상에게 3대목을 편찬하도록 하였다. 이건 아직 안 나왔는데요. 이거는 진성 신라 하대왕입니다. 여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신문왕과 관련된 문제 아주 잘 나오니까 좀 신문왕 꼭 다 하셔야 돼요. 자 기출 주제 11이고요. 바렉 파트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가 대동강에서 원산만 이남으로는 이 남쪽에는 통일신라. 자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는요. 바레라고 하는 나라가 한 20년 정도의 텀을 두고 이 바레가 동모산이라고 하는 만주 지역에서 이 바레가 건국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바레 파트는요. 여러분 신라보다 조금 더 더 심플하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이 바레 같은 경우는 왕들이 쭉 나오는데 그 왕의 명칭이 이들이 무슨 업적을 남겼는지를 좀 정확하게 매칭시키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구조화된 틀을 먼저 알려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바레 같은 경우는요. 맨 처음에 우리 이 고왕부터 출발을 하게 돼요. 자 이 고왕은 어떤 왕이냐. 자 물어보면요. 대조영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구려의 유인 출신으로 보고 있는 이 대조영이라고 하는 인물이 동모산 일대에다가 바레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왕 하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 건국의 왕이다. 이렇게 떠올리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무왕입니다. 자 이 무왕은요. 우리 무신 칼을 드는 이런 무인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공격의 왕이다. 이 무왕은 이렇게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격의 왕이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요. 문왕이에요. 자 이 문왕은 그럴문 이렇게 한자씩 표기를 쓰게 되는데 이 문왕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공격의 왕 무왕 시기 때는 우리가 당나라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신라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신라하고 당나라가 연합을 해서요.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를 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를 계승한 나라 바래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 이렇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거 이런 것도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왕 친선의 왕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왕 시기가 되면 굉장히 대내적으로도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도 안정기를 겪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문왕. 자 그래서 이 시기는 당나라하고도 사이가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고요. 신라하고도 사이가 좋아진다. 그래서 신라도라고 하는 이런 어떤 무역로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왕을 기억하실 때 좋은 것은 뭐냐면 천도의 왕이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수도천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문왕. 자 고왕, 무왕, 그 다음에 문왕. 자 이렇게 넘어가서요. 선왕. 이렇게 보실게요. 선왕은요. 베풀선. 너무 바래가 이제 이 시점이 되면 잘 나간다. 자 그래서 중국 쪽에서 봤을 때 바다 동쪽에 있는 융성한 나라다라고 하는 칭호를 얻을 정도였어요. 자 그래서 이때 무슨 칭호를 얻었느냐. 해동성국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기까지 했더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넘어가서 애왕 시기 때 바래라고 하는 나라는 거란의 침입을 받아서요. 결국에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전반적인 발의 어떤 기본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틀 속에서 하나씩 내용을 이런 식의 살부치기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볼게요. 자 고구려 멸망 이후에 대동강에서 원산말 이북의 상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 당시에 이제 고구려 사람들은요. 이 당이 이제 간섭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 유의민들이 굉장히 사실 저항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넘어갔던 우리 고구려의 마지막 왕이었죠. 보장왕도 이렇게 회유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당나라 쪽에서 약간 지방에 대한 통제가 조금 약화됐을 때 우리가 고구려의 유의민 출신이었던 이 대조영이라고 하는 인물이 동모산 일대에다가 바래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을 했다. 처음부터 나라 이름 바래는 아니었어요. 처음엔 진고 그래서 나중에 나라 이름을 바래로 명칭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주 길림 일대에다가 바래를 건국을 하게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바래 파트에서 또 하나 좀 눈여겨서 보실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호를 보시는 거예요. 이 연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시대를 지배한다. 그 시기를 지배한다. 라고 해서 우리 예를 들면 관계토대왕식이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연호는 영락 영혼이 즐기다. 라고 하는 어떤 표식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이제 황제국에 해당되는 이 중국의 연호를 빌려 썼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중국 쪽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이런 느낌 시대적 분위기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근데 바래라고 하는 나라는 이렇게 독자적 연호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역시 어떤 고구려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천화관 독자적 의식 이런 것들을 굉장히 또 많이 계승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왕 보시면 고왕 같은 경우는 천통이라고 하는 연호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같이 정리를 좀 하실게요. 자 그 다음에 무왕 시기로 넘어갈게요. 대무에 자 무왕 뭐라고요? 공격의 왕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연호는 조금 사실 매칭이 안 되죠. 자 공격의 왕 무왕 자 그런데 뭐 어질 인 이런 표현 들어갑니다. 인 아니라고 하는 연호를 썼다. 독자적인 연호를 썼다. 자꾸 중국 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발해는 당시 중국의 어떤 당나라의 지방정권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나라였다. 라고 하면서 자꾸 역사 왜곡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아니다 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만의 독자적인 연호를 썼다. 라고 하는 거 이것도 한 가지의 근거로 제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왕 시기 때는요 동북방의 여러 세력 복속시키고 북만주 일대를 장악하고요. 영토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왕 계속해서 보시면요. 당나라하고 대당강경책 펼쳤다. 그래서 공격의 왕 당나라하고 처음에 사이가 좋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당시에요 이 동생을 시켜가지고 이 대문예라고 하는 동생을 시켜가지고 당시에 이제 이 흑수말갈을 정벌하게 합니다. 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 발해의 어떤 그 구성원들을 살펴보게 되면 특히 이제 이 말갈족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갈족도 굉장히 많이 구성되어 있고 또 이 말갈족들은 발해의 당시에 어떤 통제 아래 많이 있었단 말이죠. 이들 나중에 이제 여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나중에는 이제 뭐 금나라 후금 나중에는 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는 그런 민족인데 보시면 저 흑수말갈은 조금 기질이 남달랐어요. 수렵에도 굉장히 뛰어났고 그 다음에 발해에서 사실 통제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발해가 점차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 흑수말갈 통제가 안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나라 쪽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이 발해가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 통제 안 되는 흑수말갈이 어디랑 같이 결탁을 했냐 말하자면 이 당나라하고의 연결을 시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이들을 굉장히 통제하려고 시도했지만 잘 안 됐는데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대문예를 시켜가지고 저 흑수말갈을 정벌하게 하자. 근데 저 대문예는 이 뒤에 말하자면 백으로 있는 이 당나라 당나라를 넘어서면서까지 이들을 정벌하게 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판단을 해요. 그런데 이 형의 명령을 거절할 수도 없고 형이 결국에는 이 대문예가 이런 것도 정벌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결국 저 대문예를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이를 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형하고 무왕 당시 이 대문예였던 무왕하고 반대 의견을 펼치니까 이 대문예가 오히려 당나라 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후에 이 무왕의 어떤 나머지 남은 일생은 저 동생을 죽이던가 내 손으로 죽이던가 아니면 이제 저 동생을 어떻게든지 좀 처벌을 하려고 당나라한테도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근데 당나라 쪽에서는 저 대문예를 계속 숨겨주고 보호하면서 내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에 어떤 무왕의 마지막 어떤 모습들은 자기 동생 혼내는데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거 이런 어떤 과정이 있었다는 거 거기에 이제 흑수말갈이 껴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 이제 화가 난 무왕은요 장문유라고 하는 장수를 시켜가지고 당나라의 등주였던 산동지방을 선제공격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선빵을 날리는 거죠. 당나라는 옛날에 고구려한테 이렇게 우리가 그 당나라 전에 중국이 어디였냐면 수나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수나라 같은 경우도 고구려로부터 이렇게 선제공격을 먼저 맞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살수대처 막 이런 거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바래가 굉장히 닮아있어요. 그 모습 자체가 산동만두 지역을 선제공격합니다. 만약에 당나라가 바래를 공격한다라고 하면 그런 어떤 기지로서 이 산동만두 지역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이 지역을 선제공격을 해요. 우리 산동만도 보시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이렇게 이 지점을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이 신라로 하여금 바래를 공격하게 하였으나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됐다. 나중에는요. 이 당나라가 신라 쪽하고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또 바래를 공격하는 이제 요런 일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사실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하고도 신라하고도 나중에는 오히려 이 당나라하고 신라가 둘이 연합을 해가지고 바래를 치는 이런 어떤 상황들도 벌어졌다라고 하는 게 무항의 일이라는 거. 여러분 내용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시겠지만요. 뭔가 어딘가를 선제공격했다. 때렸다. 그리고 흑수말갈 정벌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무항 쪽으로 이렇게 가깝게 고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외교 정책을 보게 되면 당나라하고 신라하고는 외교를 잘 안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당하고 외교하지 않고 신라하고 외교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 우리가 이제 외교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돌궐 위쪽에 있는 이 돌궐과 그 다음에 우리 일본 쪽에는 사신을 보내는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었다. 발해하고 이렇게 결탁 그래서 돌궐, 발해, 그 다음에 일본 이런 식으로 결탁하는 외교관계를 무항 시기 때 하고 있었다. 근데 어디랑은 사이 안 좋았다? 당하고 신라하고는 사이가 안 좋았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문항 시기로 넘어갈게요. 자, 문항 시기 때 연호를 보시면 요렇게 들어가죠. 대흥, 보력, 연호예요. 문항, 그래서 여기는 친선의 왕이다. 그래서 다시 요렇게 친선적인 모습을 보여지고요. 또 신라하고의 어떤 교통로인 신라도 요런 것들 그러니까 무항 시기에서 이제 사실 이들 나라하고 당나라하고 사이가 안 좋고 해결 못 봐요. 끝까지 그러다가 이제 왕위가 문항으로 교체가 되면서 이 시기부터는 다시 요렇게 사이가 좋아지는 어떤 친선의 구도로 넘어가게 된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내적으로나요, 대외적으로나요.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그래서 당시에 천리부 등의 동북방에 있는 말갈족까지 복속시키면서 영토적으로도 굉장히 확장을 시켰던 때가 또 문항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제 정비 자, 여러분 보세요. 당나라하고 사이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역시 이 당으로부터 말하자면 이제 일부 모방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는 중앙정치 체제가 있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삼성육부예요. 근데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삼성육부를 당나라로부터 모방해서 가지고 왔지만 이걸 그대로 갖다 쓰진 않았어요. 우리만의 독자적으로 상황에 맞게끔 현실적으로 적용한 것들도 보여지더라. 자, 그 다음에 제가 문항은 뭐라고 했냐면 천도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수도를 중경, 현덕부에서 상경으로 옮긴다. 그리고 동경 나중에 이제 영토가 넓어지면서 수도는 바래 같은 경우는 5개가 생겨요. 오경 그리고 행정구역도 15부 그리고 그 하부 단위로 62주 이렇게 많이 생기거든요. 우리 신라 구주, 오소경체제 이런 거랑 갖다 보시면 되는데 수도를 많이 옮깁니다. 중경에서 어디? 상경으로 중상 이렇게 옮겨가게 됐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동경까지 가게 됩니다. 중상 동경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선왕입니다. 선왕 제가 뭐라고 했죠? 베풀선 그래서 너무 많이 가졌다. 이제 이 시점이 되면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해동선국이라고 하는 칭호까지 얻었던 때가 바로 이때다. 그래서 연어 어떻게 쓴다? 건흥이라고 하는 연어를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대부분의 말갈족을 이 시점에 오게 되면 이제 거의 다 복속을 하게 되고요. 요동까지 진출을 하고 또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게 됩니다. 아주 최전성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해동선국 그리고 너무 이제 용토가 광활하게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체제 정비 오경 15부 62주라고 하는 지방통치 체제까지 완비를 하게 됩니다. 이거 여러분 신라에서 통일신라 시기 때 우리가 이제 통일을 해가지고요. 아주 그 정점에서 왕권 강화 안정기를 누렸던 유사 개념의 왕 한번 떠올려 보시면 신문왕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문왕 때 구주오소경 이렇게 체제 정비하거든요. 선왕 시기 때 오경 15부 62주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애왕 시기 때 거란의 침입을 받아서 이렇게 잘나갔던 바래는 결국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바래는요. 고구려의 많은 문화유산을 계승을 했고요. 그래서 이 바래가 멸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유지를 했다면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다시 이 후삼국 시대부터 해서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한번 통일을 하거든요. 후삼국을 근데 이제 그때 바래가 계속 유지돼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왔다면 조금 더 더 광활한 영역을 이렇게 확보하면서 옛날 그 고구려의 옛 땅을 잃지 않고 좀 유지시켰으면 어땠을까 이건 그냥 역사적 상상이죠. 바래까지 만약에 바래 영역 모든 영역까지 한꺼번에 다 통합을 했더라면 그런데 이제 거란의 침입으로 저기는 이제 깨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통치체제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래의 통치체제 자 이 부분을 좀 지우고 갈게요. 자 중앙정치체도 삼성육부인데요. 자 왕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삼성체제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얘네 내용 보면요 정체를 여기서 수립하고요 여기서 심입하고요 이게 최고 통치기구예요. 정당성 그런데 이게 여러분 좀 특징 하나만 이야기해드리면 바래 같은 경우는 이 정당성이라고 하는 기구가 굉장히 세고 여기서 이제 장관인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하는 체제인데 이게 사실은 행정적 기구의 색깔을 띄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삼성육부 체제가 당나라 같은 경우는 문화성이나 그 다음에 중서성이라고 하는 기구 자체가 기능이 굉장히 조금 센 편이에요. 상서성이라고 하는 그런 행정기구 자체는 좀 기능이 낫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바래 같은 경우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정당성이 좀 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나라의 것을 모델로 삼아 왔는데 당나라와 그대로 어떤 역할을 똑같이 쓰는 게 아니라 조금 현실에 맞게끔 바꿨었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당성 장관인 대내상이 국정총활 자 그 다음에 삼성육부잖아요. 이거 역시도 조금 달라요. 자 보시면 좌와 우로 이원화시켰다라고 하는 거 하나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충 인 의 지 예 신이라고 하는 유교식 명칭을 썼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또 다른 독자성을 갖는 모습입니다. 달의 삼성육부제 자 그 다음에 중정대 저건 뭐냐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기구다 라고 했는데 이거 나중에 고려시기 때 가게 되면요. 어사대라고 하는 관리감찰이 있어요. 이런 거 기능 비슷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관리를 감찰하는 기구 신라의 기구 사정부가 있었어요.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적원 서적을 관리하는 기구고요. 자 주자감 이거 뭐하는 거냐면 유교경전을 교육하는 국립대학입니다. 유교 그 학교예요. 우리 이거 신라시기로 끌고 가보면 뭐가 있을까요? 신문왕시기 때 국학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 공부를 하시다 보면 고려시대는 국자감 이게 나중에 이름이 명칭이 바뀌면 성균관 조선시대 성균관 요렇게 넘어가게 되는 그런 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해 파트는요 이런 통치제도도 굉장히 저 기능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특히 주자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통치제도는요 중앙이 나오면 지방이 반드시 따라 나온다. 중앙제도 지방제도 군사조직 이게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발해의 중앙지방 군사 그 다음에 신라의 중앙지방 군사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고려 조선 요게 같이 비교하면서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광활한 영토를 차지했던 게 발해요. 이거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흡수시켜가지고 고려라고 하는 나라 탄생시켰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 역사적 상상입니다. 보시면요 5경 5경 수도가 우리 신라 같은 경우도 9주 5소경이었다고요. 근데 여기 보면 요렇게 수도가 5개가 있었다. 5경 자 그 다음에 15부 그래서 뭐 현덕부 압록부 남해부 이런 식으로 쭉 요렇게 나뉘어졌다는 거 자 그 다음에 62주 그래서 여기는 뭐 자사가 파견되기도 하고요. 15부에 도둑이 파견되기도 한다. 요렇게 지방관이 파견된 거고 그 다음에 제일 말단에서는 토창민이 또 수령으로서 요렇게 관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제도를 보실게요. 군사제도 보시면 중앙군 요거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중앙군은 십위 왕군과 수도를 경비한다. 지방군은요 농사짓는 사람 병사로 나가는 농병일치의 군사 조직이었어요. 자 이거 우리 신라하고 비교해 볼게요. 신라는 뭐였냐면 구서당 십정이었어요. 그래서 구서당 중앙군 십정은 지방군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십위 이렇게 넣어가지고 장난친다고요. 그러면 십정은 여러분 꼭 다시 한번 복습하세요. 우리가 구주 행정구역이 구주로 나뉘었는데 십정이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두 주가 들어간다? 한 주 지역 한 주 지역에 두 개 이정이 들어간다. 요렇게 비교 구도로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파트 빼놓을 수가 없어요. 발해 고구려 계승의식 발해는 중국 지방정권 아니었고 발해는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고구려 출신의 대주형이 발해를 건국했다.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이런 것들 사실 많이 이렇게 자꾸 추진되고 필수화되고 이랬던 것도 바로 이제 이런 부분 의식을 자꾸 심어주려고 여러분들 그래서 중국 쪽에서요 동북공정이라고 해가지고 이 만주 지역 자신의 그 중국의 영토에서 벌어졌던 모든 일들은 예를 들면 발해 고구려가 해당되겠죠. 다 자기네들 역사다. 이런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벌였다고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뭔가 이제 우리만의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다. 어떤 증거들을 마련하는데 그 내용을 보시는 겁니다. 주민의 구성은요. 말갈족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쭉 보면 이 말갈족은 피지배계층 이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주로 고구려인들 지배계층의 고구려인들이 대다수여서 발해를 끌고 가는 지도층은 누구다? 고구려인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예시로 들어볼 수가 있고 근거로 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명칭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일본에 보낸 국서에 무왕때 문항때 외교문서 보내요. 근데 거기에 고려 고려 이런 표현들 계승하는 이런 명칭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특히 어떤 부분 주목해야 되냐면 그러면 어느 나라의 문화를 많이 계승했느냐 근거로 될 수 있어요. 근데 발해의 왕들 특히 저 산경지역에 많이 머물렀었는데 여기에 보면 온돌장치 이거 우리나라에만 보이는 아주 말하자면 조리와 조리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조리에서 나오는 이 열기를 가지고 구둘장 방바닥을 데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문화가 찜질방 이런 거죠. 사실 바닥을 데우는 거 근데 이런 과학적인 주거의 형태가 이게 고무려에서도 보이고요. 벽화에서도 보이고요. 이게 발해에서도 이어왔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이 온돌장치 서양인들이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이 온돌장치가 쭉 조선시대도 이어지고 이러니까 와가지고 방바닥에 엉덩이를 지지고 조선사람들이 굉장히 몸 뜨뜻해하고 좋아한다 이러는데 마치 나도 해보니까 약간 내 몸이 고기가 된 것 같다 이러면서 너무 뜨겁다 이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이런 문화들 이거 다 어디서 발해도 똑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발해의 석등이에요. 석등 돌로 만든 등 피우는 석등 같은 거 고구려과 많이 닮아있고 그 다음에 정해공주 얘는 문왕의 딸들이거든요. 정해 정형어 문왕의 딸인데 이 정해공주의 묘의 모주림천장 구조가 보이더라. 이 모주림천장 구조는요. 이렇게 모를 줄여나가는 형태로 묘를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점점 모를 줄이면 평평하게 만들었던 천장보다 이 어떤 위아래가 굉장히 웅장하게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 근데 이게 고구려의 것과 무덤과 굉장히 닮아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불 병자상 고구려 양식 계승한 어떤 저런 불산 같은 것들 그리고 또 기화 고구려 것하고 굉장히 많이 무늬가 비슷한 것들 이런 문화 양식들도 많이 고구려를 계승했다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자 이거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근데 보시면 제가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내용 똑같아요. 자 당나라는 대문예를 파견하여 대문예가 누구였어요. 여러분 대무예 무왕의 동생이었잖아요. 유주에 가서 군사를 징발하여 이를 토벌케하는 동시에 김사란을 시켜서 신라에 가서 군사를 이렇게 어디를 치라 바래를 치라. 이미 문예는 어떻게 했다고요. 흑수말가를 처벌하는 문제 두고 자기 형이랑 갈등 빚었다고요. 그래가지고 무왕이 얘를 죽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남은 인생을 문예한테 굉장히 복수심으로 배신자 이러면서 근데 이 문예가 당나라로 들어가서 이 당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이렇게 신라하고 연합구도를 가지면서 이렇게 바래를 공격하는 모습도 보여지더라. 자 그럼 이거 언제예요? 무왕이네요. 무왕. 자 그러면 1번 보실게요. 장문휴가 등주를 공격하였다. 여러분 무왕이라고요. 자 그리고 고르시면 돼요. 1번 자 그 다음에 2번 대흥 보력 연호를 사용했다. 연호 이거는 조금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문왕이고요. 자 우리가 바래에서 저 문왕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문왕이 정말 모든 많은 기틀을 많이 다지게 됩니다. 삼성육부 체제라든지 부터 시작해가지고 천리부 등의 동북방에 말가를 복속시켰다. 이것도 이제 문왕에 해당이 되고요. 자 별무반을 편성하고 동북구성을 축조하였다라고 했는데 별무반 동북구성 이거는 여진의 침입 그래서 요거 나중에 고려시기 때 나오게 됩니다. 윤관이 별무반을 편성해서요. 여진을 정벌하고 자 5번 연계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 통일도 대기 이전에 고구려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영유왕을 시회하고 그 다음에 보장왕을 올리는 그런 상황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초의 주제 12번째고요. 통일신라의 혼란과 후상국 시대입니다. 우리가 남북국 시대를 지금 앞에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신라 하대로 넘어오게 되는데 자 신라 하대의 상황을 좀 볼게요. 신라 하대 여러분 이 앞에 중대 시기 때는 마지막 왕이 이 해공왕이 됩니다. 근데 이 해공왕 때요. 96 각간의 난이 일어나게 되면서 96명에게 말하자면 뭐 여기에 진골기족들 다 포함돼가지고 이들이 왕이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진압하면서 올라오니가 누구냐면 인물도 상대등 출신이고 진골기족입니다. 바로 김양상 선덕왕이 왕위로 올라오게 돼요.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는 역시 이제 중대 진골이고 여기도 진골이 되는데 여기는 무열계 진골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내물계 진골 시대로 내물반계 시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선덕왕 그 다음에 원성왕 그리고 선덕왕 흥덕왕 그 다음에 진성 여왕 그리고 쭉 넘어가서 신라가 멸망 되는 마지막 경순왕 시기까지 이렇게 쭉 하대 좀 살펴보실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 보시면 하대의 왕들 다시 한번 눈여겨보실게요. 선덕왕 처음으로 하대가 시작되는 때의 왕이죠. 선덕왕 그 다음에 원성왕 굉장히 이렇게 원망을 많이 받았던 왕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고 계세요. 원성왕 그 다음에 헌덕흥덕 헌덕흥덕 자 그 다음에 진성여왕입니다. 우리는 앞에 선덕여왕이 있었고요. 진덕여왕이 있었어요. 진성여왕입니다. 진성여왕 앞에 있는 선덕과 진덕처럼 굉장히 여성의 왕으로서 나라를 좀 잘 이끌어보고자 했지만 사실은 이 시기 때 그게 잘 되지를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 하대가 되면 여러분 이 하대의 특징은요. 결국에는 이 진성여왕 시기 때 신라가 무너지는 어떤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돼요. 여러 난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난들이 일어났을 때 당시에 이제 육두품 세력들 역시 자신의 어떤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 왕실의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육두품 세력과 그 다음에 각 지방을 근거지로 삼아서 세력하게 되는 새로운 어떤 세력들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호족이에요. 이들 호족들은 뭐 중앙에서 이탈한 정치권에서 이탈한 세력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일부는 지방에서 군진을 설치해서 성장한 세력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장보고 이런 인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역업을 통해서 성장한 인물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왕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호족들 육두품과 호족 세력들이 이렇게 만나서 새로운 또 다른 나라를 꿈꾸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게 후삼국이 열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육두품과 호족이 새로운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밑바탕에 어떤 사상들이 유행을 하게 되냐면 하나는 선종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풍수 지리설이 되겠습니다. 선종은 당시 불교의 종파 중에 하나예요. 교종이 있고 교종은 교리를 중심으로 깨달음을 얻는 어떤 종파인데 이런 것들은 왕실 쪽에서 선호를 했다면 선종 같은 경우는 참선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하나의 종파였어요. 그래서 이 선종은 누가 좋아했냐면 지배층이 아니라 주로 이제 이 지방의 호족이나 서민들이 많이 좋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풍수지리설은 뭐냐면 저풍수지리설을 통해서 경주만 명당이다 경주만 좋은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그거를 무너뜨리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풍수에 적합한 풍수가 굉장히 좋은 곳 그래서 경주 말고도 다른 지역에 좋은 곳이 있다 그거를 바로 이 풍수지리설이 뒷받침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뒷받침으로 육두품과 호족이 만나서 후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는데요. 저 후삼국을 다시 한 번 통합한 것이 바로 고려가 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김헌창의 난 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자 여기 헌덕왕 무렵부터 입니다. 자 여러분 우선 제가 요 원성왕 시기 때 여기 여러분 요걸 하나 좀 체크를 해두세요. 독서 산품과 이 원성왕 시기 때 사실 이 원성왕 때는 이건 원성왕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김양상 자리에 올라오고 여기 김경신이라고 하는 인물이 원성왕으로 자리에 올라왔는데 원래 이 자리는 이 김경신의 자리가 아니라 원래는 김주원이라고 하는 인물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사료 속에서 이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원래 주원이가 그 자리를 계승을 해야 되는데 포구에 발이 묶이는 바람에 그렇게 이제 왕의 자리를 비워둘 수 없어서 이 김경신이 그 자리를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이제 사료가 전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주원이 왕이 되지 못한 이 가족이 굉장히 슬퍼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이제 그런 어떤 슬픔의 결과물이 여기서 터지게 됩니다. 이 헌덕왕 때 뭐냐면 이 헌덕왕 때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해서 그 아들이었던 누가 김헌창이 난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당시에 아버지 김주원이 왕위에 오르지 못하자 불만을 품은 당시에 공주의 도독이었던 이 김헌창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나라까지 별도로 세워요. 신라 안에다가. 그래서 이 헌덕왕 때 김헌창의 난 굉장히 혼란긴 거죠. 이 시기 때 김헌창의 난.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독서상품과 제가 왜 이야기했냐면 이거는 이제 뭐 제도사적으로 사실 잘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거 원성을 많이 얻었다라고 했잖아요. 주원이 자리인데 자리에 올라가지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원성을 얻었다. 보는 눈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사실은 좀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펼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서상품과다.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원성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만든 정책 뭐다. 독서상품과다. 이거 뭐냐면 이 신라는 골품제 사회였단 말이에요.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였어요. 그런데 얘는 말하자면 능력제예요. 이 독서상품과는. 그래서 유교 경전의 능통함에 따라서 상품, 중품, 하품에 따라서 이걸 경서를 능통하는 정도에 따라서 관직으로 바로 진출을 할 수 있게 했단 말이죠. 이게 잘 만약에 시스템이 정착됐다면 신라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끝까지 명백을 유지할 수 있지도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 됐을까요?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능력제 원하지 않죠. 누가요? 진골 귀족들. 이런 귀족들이 반대하죠. 자기들보다 품계가 낮은 이런 사람들이 능력에 따라서 이게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응. 그래서 결국엔 귀족들의 반대로 이 독서상품과는 잘 시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헌덕왕 때 김헌창의 난. 자 그리고 흥덕왕 시기 때는 여러분 흥덕왕 시기 때는 누굴 떠올리시면 되냐면 흥덕왕 헌덕흥덕. 자 이때는 장보고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장보고. 자 이 장보고는요. 완도에다가 저 청해진이라고 하는 군진을 설치하고 그리고 또 저 일대의 어떤 외교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사실 신분은 미천했지만 외교적으로 굉장히 또 무역업을 통해가지고 경제적인 부를 누렸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저 장보고가 너무나 많이 성장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들 왕위의 어떤 쟁탈전에 사실 저 장보고가 거기에 연류가 되기도 합니다. 당시에 김우징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흥덕왕이 죽고 나서는 사망하고 나서는 이후에 어떤 왕위 쟁탈전이 또 굉장히 극심했었는데 김우징이라고 하는 이 귀족이 진골 귀족이 자신을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지지를 해달라. 당시에 장보고가 굉장히 잘 나갔던 거죠. 그래서 저 장보고의 힘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왕으로 죽이를 하게 돼요. 신분왕으로 왕으로 죽이를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장보고하고 맺었던 약속이 뭐였냐면 나를 만약에 왕으로다가 올려주게 되면 내 자식을 다음에 올라올 이 왕을 너의 딸 여식하고 같이 혼인을 지키겠다. 이런 약조를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신분왕이 왕위에 오른다면 6개월 만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올랐던 문서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아들이에요. 아들 양위에 오르게 되는데 아버지는 이미 죽었어요. 장보고하고 약속을 맺었던 아버지는 이미 죽었고 근데 장보고가 이제 문서왕에게 빨리 혼인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변의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섬나라에서 저렇게 무예로 성장하고 저런 어떤 미천한 집안의 여식하고 왕실하고 이렇게 혼인을 맺을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주변의 반대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장보고의 또 이렇게 아주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또 견제하고 있는 세력들은 반대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장보고가 이 문서왕이 이제 그 약속을 어기게 되자 장보고가 이제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문서왕 시기 때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흥덕왕 때 장보고 그리고 이 이제 중간에 문서왕 시기 때 장보고의 난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근데 결국 이 장보고의 마지막 말로는 비참해요. 자기 옛날에 이제 아주 이제 옛 부하였던 염장이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결국에는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아 결국 이 장보고라고 하는 인물 당대에 이 시대 때 굉장히 유명했어요. 아주 미천한 출신의 인물이 이렇게까지 전개까지 올라올 정도로 성공을 했던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렸는데 결국에는 이런 왕위쟁탈전에 속에서 희생을 당했던 대표적 인물이 장보고예요. 자 그 다음에 진성여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진성여왕 자 신라 하대에서요. 이 중에서 좀 사료로서 가장 잘 출제가 되면서 여러분들한테 신라가 무너지는 왕이다라고 물어보는 게 이 진성여왕이에요. 자 이 시기 때 원종 애노의 난 그리고 또 붉은 바지를 입은 적고적의 난 이런 난들이 많이 이루어져요. 이때 여러분 채치원이라고 하는 육두품 출신의 인물이 채치원은 당나라에 가서 빈공과에 합격을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빈공과에 합격을 할 정도로 빠른 시일 안에 합격을 할 정도로 아주 똑똑한 인물이었는데 다시 이 봉국으로 귀국해서 돌아와서 진성여왕에게 지금의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열 가지의 어떤 조언을 드려요. 그게 바로 이제 채치원의 시무 시베주라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그거 역시 진골 귀족들의 반대로 인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국 신라는 무너지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 때가 진성여왕이다. 자 결국 이 신라 하대의 모습은요. 후삼국시대 이 시대를 또다시 맞이하게 돼요. 나라가 또다시 분립되는 어떤 이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자 보시면 후백제 후고구려 통일신라의 삼국이 대립하던 시대입니다. 자 이 철원 견훤이 후백제를 이 완산주 전주 지역에서 완산주에서 후백제를 건국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궁예가 이 철원 여기서 이제 후고구려를 자리잡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신라 금성 중심의 신라는 영역을 보시면요. 점점점점 이 영토 자체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기를 후삼국시기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이 먼저 이제 후백제의 건국하고 성장의 과정을 좀 살펴보게 되면 견훤이 전주예요. 여러분 이거 완산주 전주입니다. 이거 가지고 좀 장난을 잘 쳐요. 무진주 이렇게 장난을 잘 치는데 전주입니다. 후백제를 건국을 하게 되고요. 충청도 전라도 아주 비옥한 지역이죠. 이 지역을 차지하면서 경제적 기반을 또 확보하게 되고 대외 교류를 많이 했다는 거. 여러분 이 견훤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면 자꾸 이 견훤은 굉장히 포악한 이미지. 왜냐하면 왕건하고 너무 대비돼서 그래요. 그래서 왕건은 막 이렇게 포용정치. 많은 그 호족의 여성들을 호족의 딸들이죠. 딸들을 다 이렇게 품어안은 아주 포용정치를 했던 뭐 이런 인물로 기억을 해서 이 견훤 같은 경우는 대비적으로 포악한 인물로 그려지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한 나라를 이끌 정도로 당시에 이렇게 혼란한 시기 때 견훤이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아주 그런 굉장한 리더십을 또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후당 5월과 같이 사신 이런 데에 사신을 파견할 정도의 대교류에 있어서 또 적극적인 면모를 보였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한계가 뭐냐면 너무 지나치게 폭력적인 정치. 나라를 통합하는 데에 있어서 이런 방법에 있어서 그 절차에 있어서 좀 너무나 이렇게 공격적인 면모가 보여지더라. 그러나 이거는 결국엔 여러분 이 역사에서 승자는 태조 왕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려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견훤에 대한 모습이 사실은 조금 너무 이렇게 격화시켜서 그려진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측면을 보게 되면 신라 경혜왕을 살해하는 등 습격하여 경혜왕을 살해하는 등 신라의 굉장히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조세를 지나치게 수치하고 또 호족 포섭에도 실패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고려 공격을 받아서 멸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장의 과정과 한계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후고구려입니다. 후고구려. 처음에는요. 이제 송악에서 처음에는 시작을 해요. 이 송악에서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철원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 저때 당시에 송악에서 무역업을 통해서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집안이 하나 있었으니 그게 바로 왕건의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왕건 같은 경우도 궁예 밑에서 궁예를 또 많이 도와주기도 합니다. 신라의 왕족 출신으로 보고 있죠. 이 궁예. 그래서 우리 그 기록에 의하면 이 궁예가 뭐 이제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영주 부석사에 있는 화상 이 신라 시대의 어떤 그런 화상 같은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칼로 가가지고 북북 찢었다. 그런 것들을 보면 되게 울분을 참지 못했다. 이런 기록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기록에는 이 궁예가 뭐 그 신라의 어떤 반개 출신으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결국에는 이제 궁궐 쪽에서 이거를 못마땅히 여겨 이 아기를 이제 내쫓아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제 궁예가 그 내쫓기는 과정 속에서 유모가 이 아이를 피신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의 눈을 잘못 이렇게 찌르게 되죠. 그래서 이 궁예의 한쪽 눈이 실명을 하게 되면서 우리 이거 옛날 드라마에서도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한쪽 눈을 이렇게 안대로 가리면서 그 옷만이 반매음을 외치는 궁예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신라 왕족 출신으로 보고 있고 처음에는 초적들 밑에서 이렇게 성장을 해요. 산속에 있는 이런 초적들 밑에서 성장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송악에서 후고구려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강원도 경기 일대를 또 점령을 하게 되면서 요 일대에서 이제 처음 영토 확장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국호는 후고구려에서 마진으로 또 그리고 마지막에 국호의 이름은 태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후고구려라고 하는 명칭이 익숙하지만 사실 궁예 마지막 나라는 태봉의 나라예요. 그래서 태봉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은 굉장히 신라에 못지않게 그냥 단순하게 무슨 이렇게 조그만 어떤 뭐 그냥 이들이 난이나 봉기 정도로 그친 것이 아니라 국가의 형태를 갖췄다는 거죠. 그래서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인 광평성이라고 하는 기구까지 있었다. 자 그러나 지나친 조세수치와 미륵신앙에 빠지죠. 그래서 나는 관심법을 할 줄 안다. 이게 뭐냐면 관심법이 뭐예요? 볼, 관자, 심, 마음, 심 그 사람의 마음을 다 깨뚫어 볼 줄 안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 굉장히 다 많이 죽이고 심지어는 자기의 아내까지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하면서 유명을 씌우면서 죽이고 이런 몹쓸 짓들을 많이 하니까 민심이 누구에게로 돌아서게 되냐면 그 밑에 있었던 왕건에게로 이 민심이 다 쏟아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신망을 잃은 궁예가 왕위에서 축출이 되고요. 왕건이 왕위에 올라서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자 문제 하나 풀어 볼게요. 자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웅천주 도독의 헌창이네요. 김헌창 아버지였던 주원이 왕이 되지 못함을 이유로 반란을 일으켜서요. 국호가 나왔다는 것은 또 다른 나라가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장안 그리고 연호를 세워서 경훈 원년이라고 하였다. 자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해서 일어났던 거 김헌창의 난 헌덕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헌덕왕 김헌창 헌덕왕 김헌창 자 그 다음 차를 볼게요. 나 진성 여왕이네요. 나라 안에 모든 주군에서 곡물과 보세를 보내지 않아서 재정이 궁핍해졌고요.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났는데 원종, 애노 등이 사불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원종, 애노의 난 여기네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이에 있었던 것을 골라라. 자 왕명으로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하였다. 이거는 진흥왕이죠. 통일 이전. 자 왕의 장인이 김흠돌이 반란을 일으켰다. 언제입니까? 신문왕. 중대입니다. 통일기. 중대. 병부 등을 설치하여 지배체제를 정비하였다. 이거는 법흥왕 상대고요. 자 4번. 장보고가 청해진을 거점으로 반란을 도모하였다. 언제입니까? 자 여기입니다. 흥덕왕이죠. 흥덕왕.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관류전이 지급되고 노급이 폐지되었다. 이거 언제? 신문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중대로 들어가겠네요. 자 여러분. 우리 이제 다시 고대상의 어떤 정치파트 마무리 단계까지 왔고요. 그럼 빈출 키워드 한 번만 정의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5위 보시면 금강가야. 4위는 광개토대왕. 3위는 진흥왕이고요. 굉장히 전성기를 누렸던 잘나갔던 왕들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5세기 고구려 광개토대왕 그다음에 6세기의 진흥왕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 복지책 사회복지책 진대법 대출해준다. 대여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비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거는 고국천왕 시기 때 을파소를 통해서 실시했고요. 자 여러분 1위 예 뭘까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자 1위는 발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 언제 처음 시행됐는지 아실까요? 이게 2006년에 처음 시행이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바로 중국의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그 무렵이었어요. 그러니까 역사 분쟁이 굉장히 심화됐을 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도 우리의 역사를 좀 제대로 알아야 되고 많은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목적하에 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 실시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역시 당시 이 문제 이 한눈검에서는 발해 파트와 관련된 문제가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중요한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저는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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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